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수요예배는 복음을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좀 식상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죠 십수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던 건데 근데 이 질문이 요즘 들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캠프하다 복음을 전하면 가끔 사람들이 복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초 아니냐 그거 알고 있는 거 왜 말하냐라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복지사약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복음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바로 표정이 싹 바뀌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매주마다 개척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또 십수 군데 한 열 몇 군데 되는 개척교회와 목회자를 지금 내가 직접 다 십일주하고 돕고 있는데 이런 나한테 이런 장로인 나에게 왜 그 다 아는 기초 메시지 그 얘기하냐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얼굴 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화가 날까요?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원교회 성도라면 완전 새가족이 아닌 이상 복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본 메시지를 몇 번만 들어보면 한 두세 번만 들어보면 한국말이니까 문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고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쾌락의 신인 판신과 그 당시 절대 권력자 로마 황계를 섬기는 엄청난 우상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헬라 문명가 상업의 가장 큰 중심지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관점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성경 66권의 복음인데 개인이 가진 성량과 영적 문제 그 배경 등에 의해서 복음이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복음인데 성령 안에서 다양성이 있듯이 각 사람이 붙잡고 결론 내인 복음의 색깔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때로는 다른 내용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AD 47년에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바로 떠났죠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율법과 한례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주의적 복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화를 내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안타까움과 복음에 대한 한이 녹아있는 거죠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벗어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느냐 바울의 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댄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였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에 영향받으면서 서서히 복음이 변질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육체로 끝나고 맙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사랑한다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후대와 237까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복음으로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현장과 후대와 미래까지 전달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결론 내려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복음되도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와 세상 속에서 세밀히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와 모든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오리 AD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오리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양육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바오리 직접 세워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시작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를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믿었던 기존 신자들과 이제 막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중심의 율법과 유대 사상에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예체질 세상과 육체에 방탕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지장 없다 아무 괜찮다 구원받으면 끝 아니냐 이런 생각과 사상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의 색깔과 기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설을 써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요마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경륜입니까? 바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은 후에 담의 세계에서 충격받은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머물면서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여전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다시 다소로 돌아와서 약 10년 정도 홀로의 시간 속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구약과 율법들을 메시아와 그리스의 관점으로 새롭게 편집하고 재해석하면서 나의 복음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갑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나고 나서 AD 46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른받으면서 이방선교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사도행전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었던 이 13년의 시간은 철저하게 노바디의 시간이었고 낫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정통율법과 유대사상이 얼마나 바울 속에 뼛속 깊이까지 각인되고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배워왔던 건데 그 교만과 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그 대단한 바리세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하죠 스스로를 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수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어기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보고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 완벽하다 나는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였던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많은 정말 보금 아닌 모든 그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13년의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내고 정말 보금이 보금되는 보금이 오직이 되고 보금이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보금으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왕인도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안에 보금의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D 46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AD 67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세계보금화 로마보금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보금 앞에 서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보금을 붙잡지 못하도록 보금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결국은 보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지막에는 보금을 완전히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구둥이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보금인가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보금인가 저 사람이 보금이 맞다 아니다 그거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 답이 안 됩니다 아무 해결책이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나는 과연 보금이 맞는가 나는 과연 보금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저에게 해보면 거의 대부분 보금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설교 때는 메시지 때는 신방 가서는 그리스도라 말하면서도 실제 문제 앞에서 실제 현실 앞에서 실제 상황 앞에서 실제 내 자동심 앞에서는 보금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하서 6장 1절에도 옳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찢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치십니까 왜 찢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특히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주장으로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말할 때 보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금으로 시작하고 보금으로 인도받고 보금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보금 체질이라고 합니다 보금 누리는 만큼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예체질 치유됩니다 보금 누리는 만큼 나의 그릇과 한계와 연약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보금 누리고 보금 충만한 만큼 결국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와 전도자를 덮고 섬겼던 가장 중요한 가이요 장로에게 간절하게 강구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할 정도면 그 당시 가이요 장로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직분과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뭘 기도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 네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 지금 어떻습니까 주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과 여러 가지 활동 위치 직분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위로 붙어오는 힘과 은혜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의 세상과 현실에서는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은혜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수많은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체질과 기준과 성량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충만한 사람은 자기 것을 말하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얘기하며 자기 동기와 자기 의예사로 잡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왜 애봇을 입었을까요? 애봇이 뭡니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애봇을 입었을까요? 국가대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갈 때에 왜 태극마크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갈까요? 바로 정체성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체성 나와 가정과 후대에 대한 정체성 직분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 맞지만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복음이 복음되어진 자 나의 복음으로 개인 복음화가 되어진 자 그래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현실 문제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을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현장과 후대 2, 3, 7까지 전달입니다 복음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성경과 통하고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으로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음을 현장과 후대와 2, 3, 7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항상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가면서 오히려 많은 모임과 많은 훈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편향된 복음으로 편협한 복음으로 한쪽에 치우친 복음으로 나만 복음이고 우리만 복음이고 우리만 훈련받는 제자들이고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이 왜곡되고 시간 지나면 부패하고 변질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화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제자로 서게 되면 내가 가진 복음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진 복음도 비록 연약하고 심지어 답이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 복음화 되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복음의 만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렙이라는 것은요 온라인의 게임 용어입니다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온라인 게임 용어 만렙 한자의 찰만자와 영어의 레벨 합친 단어입니다 최고의 수준과 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만렙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했다 심지어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되었다 아니 바울이 주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심지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색깔이 없습니까? 바울이 기준이 없습니까? 바울이 주대가 없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고려전서 9장 22절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미니라 복음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운하고 쉽게 삐지고 바울은 약점과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사도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평생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나를 비방해도 내가 너무 힘들텐데 평생을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했던 사람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자신의 그 과거의 이력들 계속 따라다녔겠죠 꼬리표처럼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으로 초월하고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만렙입니다 이러한 만렙의 반대말을 보니까 쪼렙이라고 하더라고요 쪼렙 슬랭어 비속어입니다 오늘 수협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쪼렙이 아니고 뭐죠? 복음의 만렙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훈련 모임 넘쳐납니다 이렇게 십수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현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메시지는 237과 망대 시공간 초월 영혼까지 나왔는데 현장에는 실제 다락방 많지 않아요 다락방 별로 없습니다 미션홈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실제 지역을 장악하는 다섯 기초의 응답을 누리는 지교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놓치다 보니까 사실적인 말씀 성취와 전도운동의 응답이 사라져가는 거죠 왜 모입니까? 왜 훈련 받습니까? 왜 우리끼리 결속을 다집니까? 물론 시간표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곱 유정표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나로 로마로 우리는 나아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과 성취응답을 놓치는 가운데 메시지만 훈련만 자꾸 받다 보니까 메시지 들을 때는 다 맞고 다 은혜가 돼요 복음이니까 훈련 받을 때는 다 답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지 끝나고 훈련 끝나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 세상과 현장에 나가보니까 메시지하고는 다르거든요 훈련 받은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딜레마 찾아옵니다 메시지가 맞는데 나는 왜 안되냐 괴리감이 생깁니다 점점점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초심을 놓치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으로 들어가서 오직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그 오직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공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오직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자는 이제 나를 넘어서서 복음이 없는 수많은 빈 곳들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모릅니다 조금만 현장에 가보세요 거의 다 빈 곳입니다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사각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수없이 많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이삼 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달자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스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명 이 표현을 고거법이라고 합니다 고건법 즉 돌려 말하는 거예요 이중부정입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당시 로마는 헬라 문화와 철학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수준낚고 촌스럽고 심지어 멸시, 천대, 혐오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소극적 표현은 뭐냐면 복음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 표현이에요 적어도 내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진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소극적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 표현입니다 그게 뭐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순교의 벼랑 끝에서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순간 복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초대교회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상황 앞에서도 빌리뽀서 3장 9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떤 문제와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복음이 맞는데 저럴 땐 복음이 아니다 도대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 기준의 복음입니까? 여기는 복음이고 저기는 복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복음입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여도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을 쳐도 천만인이 둘러싸서 돌을 던지고 비방을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들 같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무대에게 말씀합니다 디무대 후소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원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담되시죠? 살짝 눌리시죠? 왜? 고난받으라고 하니까 눌리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나 고난 싫고 영광만 받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따라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남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의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반드시 영적 유산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린도우소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이 복음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적용하고 복음을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다르게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뿌리 내려진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거예요 복음이 왜 가려졌겠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왜 가려져 있겠습니까? 잘못된 체질, 잘못된 사상, 잘못된 과거, 잘못된 배경 복음보다 더 강하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말하고 복음이라 말하면서도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을 복음과 뒤섞어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부 잘못된 복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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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비난을 받고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은 그 사람 멸망할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11월 말입니다 2024년 이제 한 달하고 몇 주밖에 안 남았어요 또 교회는 이제 12월 달부터 아마 새로운 회기년도로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우리가 힘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모든 걸 다 나와버리고 전도와 성교가 멈춰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 전도, 사역, 현장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과 주장과 논리에는 결국 자기 것이 묻어나가게 돼 있고 결국 나의 것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왜? 각인된 대로 말합니다 각인된 대로 행동합니다 각인되어 있는 대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은혜의 근원 대신은 예수 그리스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개인이 보금화 되어야지 가정을 지킵니다 후대를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현장을 지켜요 전도와 성교와 237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목요사역자 조작 모임은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연합기도회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중요한 시간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리오, 미스바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과 섭리와 작전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막터를 세우시고 언약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보금을 사랑하고 보금을 지키고 보금을 우리 후대와 237에게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보금 사랑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